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A부터 Z까지 주식아재 황주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테마와 이슈들을 함께하고 있고요 결국 시장은 좋은 종목, 좋은 이슈, 좋은 테마를 통해서 주도하는 섹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식아재 시간에는 항상 시장에 가장 민감한 이슈,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테마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저희 주식아재에서 이천지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았었는데 결국 시장은 이천지 주도하래서 시장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핫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아재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 함께 할 테니까요 항상 매주 시청 바라겠습니다 주식아재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세계 증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우리나라만의 어떤 경제 문제가 혹은 전세계만의 경제 문제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쓰나미처럼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세계 증시를 보고 또 국내 증시를 보고 산업을 보고 이런 탑다운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면면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A부터 Z까지 결국 주식에 대한 차트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료들 항상 제가 업로드 해놓습니다 제가 많은 자료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이 배포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주식아재 이렇게 참여하시면은 또 채널로 안내하니까 거기서 자료 다운받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내용과 또 생각해 볼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증시 환율 리스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주식아재에서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1500원 이상은 정말 힘든 값입니다 그 값을 넘어가려면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환율 상승은 미국의 경제적 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타피할 때 결국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환율과 다 연결되어 있고 달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의 환율 상승은 어느 누구도 수익이 없는 다 다이다이 게임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노크드리는 겁니다 자 환율 리스크 감소 이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국내에서 실제로 실내로 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 자금이 1300원 이상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수급에 들어온 이유는 어떤 환차익 즉 우리가 달러를 원화로 교환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다시 원화가 달러로 교환되듯이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되고 두각을 받으면서 결국은 회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리스크 감소는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긴축 부담을 채강하기에 주요 증안은행이 이제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낮아지는 추세로 이루어졌습니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금리에 따라서 화폐가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데 금리가 인하되는 겁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0.75, 0.75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낮아지고 이제는 스텝 가능성 그러니까 큰 스텝에 대한 가능성들이 실제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내로 12월 달에 0.5BP 혹은 0.25까지도 낮춰보는 경우도 있고 내년도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많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늘 항상 반복된 행위인데 제가 언제나 얘기 드리듯이 이 부분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겪어왔던 이야기들이지만 겪었던 이야기들이지만 항상 우리가 그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커 보이게 되는 겁니다 롱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지나지 않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부분이지만 쇼텀으로 봤을 때는 힘든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전체적인 증시다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시즌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떠한 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경기 위기에 대한 부분이 점점 체감적으로 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결국은 소비 생산이라든지 소비 활동 이런 부분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당연히 CPI라든지 물가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구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렇게 금리 인상을 외쳤던 게 엊그제께 같은데 또 어느 순간 인상 속도로 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항상 주식 아재에서 배워야 될 부분은 함께 할 부분은 1위 1비하지 말자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항상 어떻게 반복되었고 반복되는 흐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의 어떠한 경기 지표라든지 물가 상승 지표는 높습니다 11월 달에 75BP 혹은 50BP 정도의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번 정도 남은 거예요 큰 게 그러면 주식은 선반형 지표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위기보다는 기회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건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슈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빨리 금리를 잡아서 물가를 떨어뜨려야 돼 이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서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이야기를 하지? 이 부분으로 이슈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FOMC 이사록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위원들도 현재 매우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두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도 FOMC 50BP 쉽게 0.5포인트 정도 금리 인상하는 확률이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현상이죠 한 달 정도만 전에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무조건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경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48.2% 정도 레벨업이 됐고 75P 금리 인상 확률은 레벨이 다운이 됐습니다 결국 늘 반복된 행위다라는 부분이 맞다라는 거죠 그 순간과 그 타이밍을 모두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서 우리는 그 면면이 살펴보다 보면 핵심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부분은 순리적으로 간다 근데 이제 그 순간이 너무 힘들죠 과거 모래 시기에 최민수 씨의 명장면이 하나 있었죠 나 아직도 떨고 있니 지금은 떠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수로 인플레이션으로 이런 부분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려가 됐던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 경기 침체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신사업적인 부분들로 포거싱을 맡고 있죠 제가 IMF 때는 IFRS 국제 표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제 표준회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입했고 그 다음에 리몬브로스 사태 때는 IB 투자 즉 어떤 건전성 투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다면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위기는 어떻게 타개한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실적과 신사업 새로운 어떤 모멘텀 뉴딜 경제과 같은 모멘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테마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함으로써 어떤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제도적인 변화보다는 신사업에 대한 변화로 시장을 탈피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QR코드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문자 샵 3772 주식아재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또 다양한 자료 특히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독립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주식은 나의 기준 여러분들의 기준이 명확할 때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항상 자극적인 이슈와 자극적인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요 근데 그런 뉴스에서 정말 진짜 뉴스를 찾는 힘 그것이 우리가 주식아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 주식아재의 어떠한 방향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에 있는 자료 잘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신상 속도가 완화가 되고 있는데 진체적으로 CPI 같은 경우 아직은 공행진 중이죠 그러니까 제가 CPI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6.6, 6.8 정도의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 둔화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 이제 더 이상 상승폭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둔화가 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나 우려감이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기준금리에 대한 PC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통제 범위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지금의 시장에 대한 이슈고 흐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 어떠한 부분이 이제는 두각을 받게 되고 어떠한 부분이 세태될 것인가 예전처럼 모든 산업과 모든 기조가 다 좋아지는 시장은 끝났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특정 산업에 대한 섹터와 또 특정 흐름에 대한 구조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선택과 집중의 핵심 요소로 잡을 겁니다 소외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 산업을 들고 있지 않으면 혹은 어떤 특정 산업을 들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갈 때야 누구나 다 윈이 날 수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나오는 시장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23년도에 유로전 역성장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늦어진다라는 거죠 미국도 0.4%의 성장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제 결국은 금리 인상이나 혹은 금리 인상이 지속되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 성장이 그만큼 속도가 따라줘야지 GDP 성장률이 따라줘야지만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지금 고육지책이라는 거예요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안 따라지면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만큼 나눠줘야 되는 건데 법만큼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거니까 이해 가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걸 탈피할 거냐 누구나 다 경기 침체를 맞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살아남고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신흥국, 한국에 의해 선진국, 미국도 실적 전망 다 하향조정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큰 리스크들은 이제는 없고 다 실적 우려감인 거죠 실적 우려감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쪽이 두각을 받고 있느냐 첫 번째 테마는요 오늘은 이 테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어요 2040년까지 시장은 결국은 변화를 해야 되고 자동차를 강제로라도 바꿔야 됩니다 그럼 내연기관이었던 것이 2차전지로 바뀌는 것이 탄소배출권이라든지 환경문제로 인한 필수 요소였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강제로 실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EV라고 왜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자동차 스스로 굴러간 데서 자동차라고 하는데 왜 EV라고 그러냐면 대본의 자동차들이 요즘에 EV라는 거죠 일렉트리, 전기적인 비하이클, 탈 것 전기차라는 얘기예요 EV라는 표현은 근데 여기서 이제 EV, EBITDA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밸류입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자, EBITDA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을 때 자,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지금 쭉 보게 되면 이제 종목별로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컬, LG화학, LNF, 에코프로비엠 LG는 솔루션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니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니켈은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NCM 구조나 NCA 구조나 NCMN 구조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나라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통해서 하이니켈, 니켈의 90% 정도 이상을 차지하게끔 와서 만드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지금 LFP 중국 같은 경우는 리튬 민산 철이거든요 근데 니켈이라는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극재에 대한 이슈들과 시장이 다시 확 올라가는 거예요 니켈 가격이 다운되면서 유가가 다운되니까 유가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광문들의 가격들이 안정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다시 안정적인 어떤 상승 추세에 대한 기조세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런 기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바라볼 수 있는지 시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포스코케미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시는 겁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포스코는 철강 회사로서의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2차전지 대장격의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3대장하게 되면은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자료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이 주시과제 100원에 별도 문자 요금 부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 들어오게 되면 채널에 제가 이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포스코케미칼을 보게 되면 양극제와 음극제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는데 음극제 같은 경우 천연음극제와 인종음극제까지 모두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 말았던 부분이 3대장, 삼성 SDI 1대장이 엘제널 솔루션 2대장이 삼성 SDI 3대장이 SK이노베이션인데 여기서 갑자기 4대장이 나타납니다 그 4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포스코케미칼이에요 근데 지금 3대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포스코케미칼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시총 차이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이슈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케미칼은 오히려 눌림대 저기 보시면 16만 원대 이렇게 이런 자리가 내려온다면 언제든지 기회로 봐서 보셔야 됩니다 대장주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나오는 신흥 대장주죠 왜? 3대장의 자리를 넘보고 있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 성장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대 요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양극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은극재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 은극재라다 보니까 주가가 제일 잘 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전액 그 다음 많이 차지하는 것이 분리막입니다 자, 솔브라인 같은 경우 2차전지 전액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전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잘 흘러갈 수 있게끔 조금 더 효율적이고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액, 항상 모든 것은 양액에서 음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이 흘러감 속에서 이온의 흘러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전기가 발생하고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액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나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LFP 물질, 양극화 물질에서도 이것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좀 더 나아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할 때 쉽게 얘기하면 병렬구조, 직렬구조의 어떤 배터리 연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전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효율화와 함께 이슈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조금 주춤했죠 반도체에도 겨울이 오는 거라고 하다 보니까 이 차이 전액과 그다음에 반도체 화학물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시장 터너라운드와 함께 차트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주가 부담이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가 있고 솔브레인이 있는데 지주사가 있고 본사업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본사업사에 포커싱하는 경우 집중하는 경우가 조금 더 수익률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 쪽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름이 비슷한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사와 그다음에 본사 인적 분할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사업하는 쪽 위주로 해서 보시는 전략이 조금 더 낫다 이 부분은 또 투자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SKC 관련된 종목인데 우리가 이제 박이라고 합니다 박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양극재 쪽의 박은요 전지박은 알루미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알루미늄에 대한 원가라든지 이런 마진율 보다는 우리가 동박이라고 부르는 은극재 쪽 박이 훨씬 더 마진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어디 쪽이 더 마진율이 좋고 어느 쪽이 더 가격이 비싸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똑같은 1회 생산한다든지 1회 생산에 따라서 그 가치 밸류가 달라지니까요 그럼 은극재 쪽을 동박이라고 부르는데 그 동박이 뭐냐면 구리박입니다 구리박 우리 구리 동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리가 참 많이 쓰여요 그죠?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때 예전에 그 어떤 우리 그 항균이라고 그러죠 향균이 아니라 항균 균을 죽일 때 스티커 같은 경우도 구리박 스티커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구리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구리가 이제 닥터코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경제를 미리 예측한다 즉 어떠한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구리가 많이 쓰여요 근데 그쪽은 조금 아쉽죠 지금 건설 쪽에 대한 부분들이나 부동산 쪽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보겠지만 리스크한 부분이 분명히 좀 존재합니다 근데 구리박 쪽 전지박 쪽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생산하면서 생산이 안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태양광 쪽 그리고 우리가 SKC 하게 되면 단순히 지금은 제가 이찬전지 전지박 쪽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예전에 썬팅 보게 되면 거기도 SKC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다양하게 두억을 좀 받을 수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어요 20만 원에서 한 8만 3천 4백 원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이 위기와 어려울 때 좀 많이 주가가 하락했지만 다시 새롭게 시장의 수요와 니즈에 따라서 언제든지 성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 자료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요즘에 QR코드가 많이 익숙하시죠? QR코드로도 찍어서 채널을 추가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샵3772 주식아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채널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짧게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는 상승세를 둔화하는 부분으로 맞춰지는 것 같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11월 이후에는 크게 나올 이슈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12월에는 0.5모비피도 다소 부진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년도에는 오히려 이 나이 이야기가 좀 바뀔 수 있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성장 중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적이 좋아지거나 확실한 테마가 있는 쪽을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지금 오늘 좀 핫하게 말씀드렸던 테마는 2차전지 테마였습니다 양극제 관련해서 시작이 가장 크고 대한민국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주목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극제에 대한 시장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전액과 분리망 이와 관련된 테마도 정말 무궁무진하니까요 잘 찾아보시고 또 경험해 보신다면 분명히 이 시장 뛰어나게 수익을 압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을 이기는 힘은 여러분들에게 딱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시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늘 시장은 정말 많은 AI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월칙대로 갔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에 사는 지금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보이고 멀어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올 건 돌아오고요 상승은 상승을 하니까 힘내시고 여러분들 주식아제를 통해서 핫한 테마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아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